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스트 정윤기입니다. 2012년도에 에세스 트렌드가 화이트 트렌드거든요. 화이트와 원색적인 오렌지, 핑크, 옐로우, 칼라풀한 의상이 있잖아요. 그 의상과 같이 얼굴이 하얗게 보인다면요. 더욱더 예쁜 것 같아요. 뷰티 촬영할 때는 스타일링이 미니멀하죠. 심심하지만 심심한 미니멀한 의상이 더 힘들어요. 화려한 의상은 믹스에 매치가 가능하지만 미니멀하다는 제품의 프로덕트에 맞췄다 보니까 잘 컨셉을 잡아야 한 벌의 의상이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스메틱을 촬영할 때는 의류는 서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번 신민아 씨의 헤라의 모델은 마치 헤라 여신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신민아의 도의적이면서 지적인 스타일이 헤라 모델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화이트는 좀 아니에요. 특히 작년부터 제가 헤라의 이펙터 라이너를 쓰면서 너무 좋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. 패션이나 뷰티 업계는 되게 화려하지만 그 화려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두 배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상대방의 클라이언트한테 더 열심히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분들은 너무 옷을 잘 입고 너무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감각을 다 아주 계세요. 거기에 흥기와 성실과 노력, 감각을 여러분도 타고났으니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.